이렇게 굉장히 많아요. 물개, 닭나귀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재미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 그러면은 물개, 돼지, 닭나귀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폰버튼이 있고 없고가 이제 플루투스가 되고 안되고 차이고 마이크 그 다음에 핸들레모컨 스피커 앞에만 나오게 할 수 있어요? 예? 앞에만 나오게. 뒤에 안나오고. 그렇게는 안돼요. 이게 그렇게 안되죠? 네. 기계가 이렇게 차게 되어서 그래요. 아 그렇게 되어있는거에요? 나중에 그걸 원한다면은 그러한 네비를 매립하면은 여기다가 아무거나 뺄 수가 있어요. 여기다가 놓고 이게 아스파라스가 아니더라도 물스톱하는 그런거 된다는거죠? 네? 물스톱할거 저기 네비 넣으면 된다는거죠?